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이렇게 오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비영 좀 심해서 병원 자주 다녀서 코가 문제 많이 생겨서 영상 잘 안 찍었어요. 말할 때마다 콧물이 계속 내려요. 잘 때도 콧물이 계속 내려요. 그래서 영상 찍는 마음도 없어요. 오늘은 좀 괜찮아서 여러분에게 또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소개해드릴게요.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. 와 헌 미망 와 헌 미망 나 정신이 가득하다 와 헌 미망 정신이 가득하다 와 헌 미망 미망 멍 얘기할 때 코소리 좀 내주세요. 미망 와 헌 미망 정신이 가득하다 우리 사다가 보면 어떤 데가 방향을 잊어버렸어요. 아 그때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 방향감 없어요. 그때는 와 헌 미망 아 이런 소리 내쉬면 돼요. 와 헌 미망 다시 와 헌 미망 아 여기 헌 삼성이요. 워 두 삼성이요. 그래서 삼성 삼성 같이 있을 때는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바꾸세요. 와 헌 미망 다시 와 헌 미망 두한 번 와 헌 미망 왠지에 부지요. 가장好 와 헌 미망 수 이시아 수 이시아 수 세다 숫자 세다 이시아 좀 좀 세워보세요. 수 이시아 동 받을 때 수 이시아 물건 숫자를 확인할 때 수 이시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중국 사람들이 현금 줄 때 헌 상 수 이시아 이 말은 있어요. 수 이시아 두 한 번 수 이시아 다시 수 이시아 다시 수 이시아 훈련지에 부지요. 非常好 수 이시아 바 문 关上 바 문 관上 문 닫으세요. 바 문 관上 바 문 관上 어떤 일이 상대방한테 시킬 때 바 명사 동사 이런 형식 많이 써요. 바 문 관上 문 닫으세요. 문 문 문 문 문 닫다 바 문 관 상 도 한 번 바 문 관 상 다시 바 문 관 관 상 관 상 상 바 문 관 상 今天起得很早 今天起得很早 我는 일찍 일어났어요 今天 오늘 起得早 일찍 일어나다 여기서는 종독보소요 起得早 일찍 일어나다 起得很早 매우 일찍 일어난다 今天起得很早 이거 과거 형님이요 今天起得很早 듣고 한 번 今天起得很早 开始 今天起得很早 듣고 한 번 今天起得很早 혼자도 못해요 非常好 今天起得很早 该走了 该走了 여기 마지막 러는 오기 축사예요 말투 좀 줄어요 该走了 시간 됐다 나 가야겠다 该走了 다시 该走了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该走了 能借我一下 充电器吗 能借我一下 充电器吗 充电器 좀 필요할 수 있나요? 能借我一下 充充充吗 물건 빌일 때 이 형식 쓰시면 돼요 能借我一下 充充充吗 以下 뒤에는 그 물건 명사 넣시면 돼요 能借我一下 充电器吗 充电器 충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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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기 치 충전기 능 할 수 있다 제 빌리따 워 나에게 이사 중 뭐 뭐 뭐 능 제 워 이사 충전기 뭐 도안 번 능 제 워 이사 충전기 뭐 다시 능 제 워 이사 충전기 뭐 혼자 읽어보세요 회장 하 능 제 워 이사 충전기 뭐 니 시엔 니 시엔 먼저 하세요 시엔은 먼저는 뜻이에요 일단 먼저 니 시엔 먼저 하세요 after you 니 시엔 또 한 번 니 시엔 줄 서 때 아니면 상대방한테 좀 양보해 줄 때 먼저 하세요 니 시엔 다시 니 시엔 또 한 번 니 시엔 혼자 해보세요 베이청 하 니 시엔 펑 부샤 펑 부샤 펑 부샤 펑 부샤 펑 부샤 마음에 걸리다 어동일이나 어동사랑을 계속 생각해요 펑 부샤 마음 좀 부평해요 생각날 때마다 좀 걱정하거나 좀 슬프거나 이때는 우리 항상 펑 부샤 라고 얘기해요 헤어지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해요 아 잊어버릴 수 없어 그 사람을 항상 생각나요 매일매일 글을 보고 싶어 그러면 펑 부샤 타 펑 부샤 펑 부샤 누구 뒤에서 그 사람 이름 넣으시면 돼요 펑 부샤 또 한 번 펑 부샤 부모님 아기를 너무 걱정할 때도 이 말 쓸 수 있어요 펑 부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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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 워다 부시 아닌다 워다 내꺼 부시 워다 내꺼 아니에요 부시 워다 다시 부시 워다 부시 워다 또 한 번 부시 워다 읽어보세요 부시 워다 티안 콰이 헤이 러 티안 콰이 헤이 러 날씨가 구 어두워지다 티안 콰이 헤이 러 티안 날씨 콰이 머머러 구는 듯이에요 강원도에다 형사이나 동산 넣을 수 있어요 헤이 블랙 검은색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두워지다 라고 이해하세요 티안 콰이 헤이 러 다시 티안 콰이 헤이 러 요즘에는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날은 약간 6시나 7시 그때는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티안 콰이 헤이 러 도한 번 티안 콰이 헤이 러 훈제 해보세요 非常好 티안 콰이 헤이 러 언제 결혼해요 언제 결혼해요 언제 결혼 결혼하다 언제 결혼 언제 결혼 도한 번 도한 번 什么时候 結婚 結婚 婚제 해보세요 非常好 什么时候 結婚 我没那个 打算 我没那个 打算 我 나 没 없다 내그 저거 그거 나그 이거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내그 라고 얘기해요 내그 구호 형시예요 내그 근데 쓸 때는 나그 이렇게 써요 ㄴ ㄴ ㄴ 너 아 나 나그 쓸 때는 나그 이렇게 써야 돼요 글 칠 때는 너 아 나 이렇게 쓰지만 근데 말할 때는 내그예요 너의 내 내그 다 쏜 다 쏜의 계획 나 그런 계획 없어 我没那个 다 쏜 我没那个 다 쏜 또 한 번 我没那个 다 쏜 혼자야 보세요 非常好 我没那个 다 쏜 가이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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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이가 왔다 게임 할 때 아니면 어떤 놀이 할 때는 우리 가이워 가이워 내 차이 가이워 auf 한 번 가이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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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resent 非常好,该我了, 이제 내가 해야 돼. 我忘不掉他. 我忘不掉他. 忘不掉, 잊어버릴 수 없다. 他 그녀, 그녀를 잊어버릴 수 없다. 我忘不掉他. 또 한 번, 我忘不掉他. 我忘不掉他. 나 그녀를 잊어버릴 수 없다. 我忘不掉他. 我忘不掉他. 그녀를 잊지 못해요. 我忘不掉他. 忘不掉 잊지 못해다, 잊어버릴 수 없다. 忘不掉. 忘不掉. 读完本. 我忘不掉他. 但是... 但是... 我忘不掉他. 非常好. 非常好. 我忘不掉他. 空气很新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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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空. 空. 空 얘기할 때 입에서 발람이 나오세요. 空. 空. 气. 气. 空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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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很. 매우 아주. 新鲜. 新鲜. 新鲜하다. 空气很新鲜. 또 한 번. 空气很新鲜. 다시. 空气很新鲜. 혼자 해보세요 매일 정신 정신 없다 매일 정신 정신은 정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경성 읽어주세요 신 이렇게는 단어 읽을 때는 정신 이렇게 읽어지만 이야기할 때는 경성이에요 정신 매일 정신 정신 없다 에너지 없어 매일 정신 매일 정신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나 아침 안 먹었어요 워 매일 depth 워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워 매일 정신 주여 여기서 매 있어야 돼요. 부수면 뜻이 달라져요. 我不吃早餐. 이거는 이런 습관이 없어. 나 아예 아침 안 먹는 사람이에요. 그때는我不吃早餐. 근데 여기서는 나 너무 바빠서 못 먹었어요. 그러면 매치早餐 라고 얘기해주세요. 다시 한번. 다시 한번. 워 매치早餐. 다시. 워 매치早餐.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워 매치早餐. 요空聚聚吧. 요空聚聚吧. 시간 있으면 좋은 말 나자. 요空 시간 있다. 聚聚. 聚. 만나다. 요空聚聚吧. 시간 있으면 좋은 말 나자. 요空聚聚吧. 다시. 요空聚聚吧. 도 한 번. 요空聚聚吧. 다시. 요空聚聚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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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해보세요. 車牌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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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多少. 얼마나. 숙자 무료때는 是多少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당신 차牌號. 몇 분인가요? 你的車牌號. 是多少. 다시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혼자 읽어보세요. 非常好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車牌號. 여행 갈때 가이트 못찾아요. 車도 못찾아요. 그때는 종화하고 車 어디야? 車 번호. 몇 분인가요? 你的車牌號. 是多少. 이렇게 말하면 돼요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이렇게 말하면 돼요. 다시 한 번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非常好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提供 남기주세요. 你的車牌號. 是多少. 我就來看看 여기까지 보는 사람 있는지. 你有多高? 당신 키가 몇치예요? 你有多高? 多 얼마나? 更高? 多高? 也馬上升建 vague嗎? 多高? któ告訴身體上 deaf name? 多高? 多高是嗎? LD folder。 你的久高? 年月多高? じ come what高? 多高? 多高いうち居 not enough嗎? ë June多高? 对 findet有多高? 네,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,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까지 들으는 사랑, 여기까지 따라 읽는 사랑이 있는지 네,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답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160, 180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180는 이미빠 이렇게 읽어요 이미빠 이미터 8cm 이미빠 배 85는 이미빠우 이렇게 읽어요 이미빠우 배 75 이미치우 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데크 데크 남겨주세요 니 요 도가오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요진 쩜매양 어때요 쯔이징 쩜매양 조금 쯔이징 쩔이징 亞 дос이 medo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쩜매양 쯔이징 slammed Budget resign 쯔이징 쯌매 대답해주세요 최근怎么样 여기까지 들은 사람 묘 묘는지 최근怎么样 这是 신다 이것은 최고예요 这是 신다 다시 这是 신다 이것은 신다 새 거 친구에게 칠수를 줄 때 라고 자주 사용해요 저는 칠수에 대해 안 좋은 주어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쓰던 거로 줬어요 근데 저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런데 너무 찝찝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제가 그거 봤다고 이거 신다 아니잖아 정말 안 썼어요 안 썼어요 这是 신다 이것은 새 거에요 这是 신다 다시 这是 신다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这是 신다 수고하십니까 거이 퇴원吗 거이 퇴원吗 환불 가능해요 거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가능해요 퇴원 환불 거이 퇴원吗 환불 가능해요 환불할 수 있어요 거이 퇴원吗 사실은 중국에서 쇼핑할 때는 환불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사면 좀 환불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중국인은 환불 안 해줘요 거이 퇴원吗 다시 한 번 거이 퇴원吗 또 한 번 거이 퇴원吗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거이 퇴원吗 싱리 난 쇼 싱리 난 쇼 싱리 난 쇼 마음이 불평해요 난 쇼 스프타 불평하다 좀 우루해요 싱리 난 쇼 다시 싱리 난 쇼 또 한 번 싱리 난 쇼 헤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니면 상대방과 너무 불쌍할 때 그때는 싱리 난 쇼 많이 써요 저는 항상 영화 볼 때마다 그런 습은 영화 볼 때는 너무 습은 거야 너희도 안 쇼 너희도 안 쇼 우 명상 싱리 난 쇼 싱리 난 쇼 싱리 난 쇼 혼자 이거 보세요 非常好 非常好 싱리 난 쇼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쇼 쇼 그래서 진찰는 영화에 대해에는 액션 영화 액션 영화에 진찰 이 단어 자주 사용해요 로맨티 영화를 낭만한 영화를 진찰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응 쇼 부电잉 쇼 부电잉 헌 진찰 탁시 쇼 부电잉 헌 진찰 두 번 쇼 부电잉 헌 진찰 혼자 해부죠 굉장히 쇼 부电잉 헌 진찰 헌 우 랏어 헌 우 랏어 심심해요 헌 우 랏어 우 랏어 심심하다 헌 우 랏어 도한 번 헌 우 랏어 다시 헌 우 랏어 헌 진찰 헌 진찰 헌 진찰 헌 우 랏어 헌 우 랏어 심심하 도 부샹 쯔 심심하 도 부샹 쯔 아무것도 먹으십시지 안 나요 심심하 도 부샹 쯔 두 번 심심하 도 부샹 쯔 심심하 도 아무것도 부샹 하고 싶지 않아요 쯔 먹다 심심하 도 부샹 쯔 다시 한 번 심심하 도 부샹 쯔 병에 걸릴 때 아니면 좀 슬플 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심심하 도 부샹 쯔 또 한 번 심심하 도 부샹 쯔 혼자 보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른 영상은 나중에 봐요 공부 먼저 공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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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세요 저랑 같이 이때 유스워 하고 싶은 분은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짜잔 짜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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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